앞뒤로 발뒤로 이동 더 재미있게 일본 본 거 같아요 제 옛날 누가 이렇게 다시 보는 거 같아요 나의 표상이나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이미지로 그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매번 숨기려고만 했던 사람이 자기를 분해해서 쳐다봤다고 그래야 하나 그 용기에도 되게 막 스쳐주고 싶고 아무튼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도 세곱게 알았다기보다는 사람이 남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을 다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그 글 갖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관계 안에서 세곱게 어쨌든 정리해 본다는 거는 글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어떤 관계였던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런 걸 계속 되묻게 되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삶의 과정에서 어쨌든 한 번 정도 질문하고 다시 한 번 좀 정리하고 오늘 되게 즐거웠게 사실은 우리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티톡패이예요 뭐야 종천덩어리가 괜찮으세요 기다려고요 종천어리가 괜찮으세요 혹시 아저씨에 대한 손실적 소식으로 감사합니다.